퓨전포차, 번개, 생일파티, 회사회식, 단체모임, 동창모임, 연말모임, 뒤풀이 등 다양한 단체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동시 최대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니 단체모임 연말 모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퓨전포차, 번개, 신림역에서 100m 이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. 사전 예약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. 언제든 오시면 단체모임, 생일파티 등을 옆에 손님들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퓨전포차, 번개,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가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. 한번 장소 섭외 담당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